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1926년 돌아가신 뒤 장례식에서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26년 촬영본에 1958년에 변사의 해설을 덧붙인 당시 영결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단기 4259년 봄빛이 무르니고 장경원의 벚꽃이 만발한 4월 26일 날 이날은 2조 제27대의 인군이시고 순정황제께서는 그 한많고 파란많은 생애를 끝마치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장덕궁 정문인 금어문에는 애수에 찬듯한 순이 어려워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은 지 4년밖에 안 된 짧은 해이지만 왕께서는 항상 망국의 군주라는 뼈저린 번민에 사로잡혀 민민한 생활을 계속한 지 18년에 마침내 53살의 봉수로서 2조 마주막의 막을 나리신 것입니다. 장덕궁 김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원한과 통분의 그림자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황제의 승하가 삼천리 방방곡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이 나라의 희눈 입은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늘을 향하여 호곡하며 금어문 앞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침통한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여자들은 산딴 같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단장의 슬픈 울음을 울면서 금어문 앞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삼천만 백성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실로 하늘로 울고 땅도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순종 임금님을 추모해서만 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조의 519년의 사직을 지켜오르니 임금님을 섬겨서 나라를 지키고 산천을 지키던 백성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놀라운 한일 합병하던 날 융이 4년 8월 29일을 당하고는 비록 인군이 외놈의 강제에 몬지어 자리에서는 물러났다 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들의 가슴에는 우리 임금님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순종 황제가 생존했으므로 해서 그들은 아직도 내 나라가 있다는 의식을 잃지 않고 간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첨내 님은 가시고만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불쌍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이할 줄 알았더니 님은 가시고만 것입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외로워진 것이다. 천하의 고아로서 험악한 세상에 내침을 받은 것처럼 외롭고 슬펐뜬 것입니다. 마지막 간은 2조 519년을 통곡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시는 마지막 인군을 우는 것입니다. 또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자기의 신세를 호국하는 것입니다. 이 울분과 이 흥분과 이 통곡 속에서 당시에 외놈의 총독을 죽이려고 비수를 빼들고 달리는 자동차로 달려든 열서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곧 금후문 앞 사건으로 청사의 길이 빛난 것입니다. 또 이날 순종황제의 대여와 소여가 방상수와 죽산나를 앞세우고 청량일을 향하는 중에 울분한 백성의 입에서는 아지마트하게 흘러나오는 만세 소리는 마침내 저 유명한 육십만세 사건을 빚어낸 것입니다. 뒤에 남겨놓고 가는 외로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어이 남겨놓고 가시는 곳 그러나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이미 가신지 언 삼십이 년 그렇게도 나라 잃은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던 마지막 인군님 그러나 지금은 상당한 대한민국으로서 언 십년, 십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길 좌우에 멀리 어순 회눈 입은 백성들의 눈물의 전별을 받으면서 마지막 임금님의 자취는 519년을 지켜오던 이 강산과 이 서울과 그리고 백성을 버리고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도 못 들었는지 입을 감은 채로 천천히 동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testimoni의 모든 장들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용가 김백봉 선생의 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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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